지금부터 브리타 정수기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수기는 정수기 사용 용량이 있습니다. 몇 개월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용량 대비 하루 사용 물량을 계산하면 얼마만에 교환할지가 높니다. 지금 보시는 정수기는 브리타 나트륨 필터인데 만 리터 정도를 사용하시면 교환 주기로 봅니다. 교환은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밸브를 돌려줍니다.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바로 물이 차단이 됩니다. 그리고 필터를 밑으로 잡아당기면 필터가 빠집니다. 이렇게 필터를 빼시고 새 필터로 해서 보시면 모양대로 모양에 맞게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. 밑에도 보면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양 맞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바로 조립이 끝납니다. 정수기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커피는 물이 좋아야 커피가 추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다시 원위치를 해주시면 정수기 교환이 끝납니다. 정수기는 용량이 초과가 되면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 맛이 써지고 떨버지고 그런 맛에 나기 때문에 정수기 관리를 항상 잘 하셔가지고 커피가 갖고 있는 최선의 맛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정수기를 교환을 끝났으면 기본적으로 물을 2리터 이상 충분히 좀 빼주셔야 됩니다. 바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수전이 달려 있습니다. 항상 커피기계 정수기를 연결하실 때는 이 수전을 꼭 연결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고 나면 이렇게 물을 틀어서 정수기 필터 안에 있는 이런 카본 성분이라든가 이런 이물질 같은 게 싹 다 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수전을 설치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아이스 메뉴 같은 거 만들 때도 좋고 여러 가지 물을 쓸 때 정수물을 쓸 때 아주 편리하고 또 정수기를 교환했을 때 이렇게 물 빼주기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. 그리고 물을 충분히 빼준 다음에 이제 잠궈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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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